1, 2, 3, 4 눈을 보고 나서 내 생각들이 바보같이 느껴져 Where are you, my happiness 내 행복 전부 여깄네 널 찾아서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너가 나타났네 여기 있네 말을 걸까 말까 한참 고민들이 막 머릿속에 자꾸 엉켜 같이 마시려고 했던 커피는 우리 손이 믿을 잔채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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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어린 느낌이에요 어린 느낌 마치 어린 느낌 마치 어린 느낌 내가 어린 느낌 마치 어린 느낌 제가 어린 느낌 더 치유 마치 어린 느낌 파티 아아 파티 어떻게 하는거야? 아아아 아 아아 어려운데? 조슈아 씨는 아 정환이가 클럽 가면 지수랑 저랑 항상 헷갈려요 진짜 다 너가 정 너가 지수인가 정환인가 정환이 한번 여행을 보관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찍어나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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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난 죽으라고 egal travels 약간 정한이 형 거랑 이어서 천사와 악마 2? 막 그런 거 정한이 형의 친구가 이렇게 나와 처음에 유니어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비슷해 둘이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둘이 그래서 진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볼설로 할 수 있는 막 뿌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이거 말랑말랑 하면서 뭐 좀 해줘 봐 나 하면 너 할 거야? 뭐 내가 말랑말랑 이런 거 하면 되지 뭘 해 아무튼 쟤 잘하잖아 언제부터 이런 거 못한다고 말랑말랑 아 너무 귀여워 여러분 우리 리더가 이렇게 귀여워요 한 명만 나가면 안 돼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귀여워 아 미치겠다 유유 아 너무 귀여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말랑말랑 하하하하 뭐가 좀 잘못해 어? 수수 앞에 있는 나라 이즈이니 어? 나이스 나이스 난 191개 172개 자꾸나 오오 305개 오오 308개 나파리 나파리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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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다 자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5개의 공개는 몇 개일까요?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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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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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씨 몇 개였나요? 정한씨 몇 개였나요? 못 시켰어. 내가 못생겨. 거짓말하면 조슈아씨 이렇게 시킬거에요? 조슈아씨 몇 개였나요? 몇 개 했어요? 스물여넘 개였나요? 조슈아씨 20개였나요? 치킨 먹다가 닭다리로 가위가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장난 아니지 마. 막 녹차 마시다가 녹차팩으로 막 그런 장난을 되게 저희들이 약간 이상한 장난을 만들고 둘이 정한군이랑 둘이 가위가위에서 진 사람이 닭다리로 맞아요? 그걸 막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위가위에서 귀 때리기 이렇게 해서 둘이 귀 빨개져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요. 장난쳐봤는데 엄청 아픈데? 그런 장난 되게 맛있습니다. 되게 심심한가봐요. 이상하게 이상한 장난을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그렇네. 저랑 슈아랑 항상 많이 하는건데 막 찜실방에서 군만두로 맡기. 계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전하 그럼 저희도 먹어요. 어쨌든 먹어야지. 아 알겠어요. 인정 인정 인정. 그리고 닭다리로도 하고 녹차팩으로도 하고 닭다리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 둘 셋 하이 준 세븐틴 사랑해 난 지금 땀나는 아 지금 더워요. 세븐틴 조슈아 세븐틴 조슈아 일단 가볼게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오케이. 배우기들 여기 좀 뒤에 액션 준비해주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진짜 카메라 여기 두개인거야? 모르겠다. 진짜 카메라 여기 두개 하는건가요? 그러면 감독님께서 이긴거에요. 진짜 두 장신인거에요? 아니 근데. 죄송해요. 풀어보세요. 죄송해요. 이상하게. 오케이. 스톱. 이걸. 이거. 안녕하세요. 린나. 왓카테나. 이거 제일 처음에 동그란거에요. 내게 너는 누굴까 난 계속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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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어 무덥 던진 생각은 시작하니까 끝나지를 않아 내게 너를 꿈에서 널 계속 찾게 돼 thinking about you about you yeah 앞에서 넌 바보 같았던 뒤에서만 용담했었던 그렇게 그저 그래두었던 내가 Yeah Yeah 지금도 그닥다르진 않아 달라진건 딱히 없지만 그래도 겨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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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남으며 너에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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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억 속엔 우리 둘 모습은 어린 힘 어렸지 참 예뻤던 너를 작은 꽃잎 하나 둘 우리 추억 하나 둘 하나 하나 다 잊지 않고서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and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you All I think about is you 힘없이 떨어지는 꽃잎은 예쁘게 피웠던 우리도 그 모습 모두 간복해 you A Speed 2번? 2번? Ready? 1번? E możemy affirmative On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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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긴장해 우우 너무 떨려 지금 저 이제 보컬팀입니다. 없네요. 서에 계세요. 의자가 저기 있어요. 지금 의자가 저기 있어요. 여기 있는 위자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내 옆으로 가출게요. 한 살 공간에 몇 번. 어때요? 이 밤을 넘으며 너에게 오요. 이 기억 속에 우리 둘 모습은 어리긴 어렸지. 참 예뻤던 너를. 작은 꽃잎 하나 둘 우리 추억 하나 둘 하나하나 더 잊지 않고서.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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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그럼 너무 더andy. 다윈 boot do you. I'm thinking about you. Hey! 오케이 저희가 무대를 끝나고 인사하는 게 있어요. 작가 분들하고 PD 분들한테 인사하는 게 있는데 정한이가 다른 가사분들 다 있는데 조슈아의 생일이다! 축하해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쫓겄려가지고. 세븐틴의 정한, 지수! 네, 정한, 조슈아입니다. GVMC 정한, 조슈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조슈아. 정한입니다. 지민이. 그리면 정한이? 살 아 Yar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